준비된 자, 잠들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사상과 신앙의 혼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이 서신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한 교리서 중 한 부분이라기도 하죠.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 설립한 교회로 조그마한 가정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였습니다. 제대로 양육되기도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으며 대다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지라 신앙적으로 무지한 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의 외부 피팍으로 인해 한두 사람씩 자꾸 죽어나가자 많은 의욕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대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살로니가 전서는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의 칭찬과 변호 그리고 뒷부분 4장부터 5장까지는 도덕적 교훈과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이 말씀 구절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하는 권명과 끝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때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실 비슷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려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어 사도 바울이 그때 대살로니가 교회에 권멸했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각보다 무서운 얘기일 수도 또는 무서운 내용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삶의 일부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또 5장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죽음이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6절, 17절, 18절은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쇠 중 하나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8절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몸이 아플 때면 마음이 함께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플 때면 몸도 같이 아플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영과 육이 연결되어 공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먼저 이 세 가지로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6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죠. 성도의 삶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 드린다 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관한 중요한 요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곧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바되어진 삶은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성령 중심적인 삶으로 철저히 우리 주님께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상 숭배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꼭 피해야겠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삶을 항상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내 고집, 내 방법, 내 방식, 내 모든 자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괴로움과 슬픔, 걱정과 두려움 등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으로 묵상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단어, 다 드린다와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과 같은 이런 순서 하나하나가 예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일부인 것이죠. 오직 전적으로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종, 예배,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인간이 감정 정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임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을 가꾸고 노력해보아도 결국에는 시련이라는 강풍 앞에서 정말 낙엽과 같이 날리며 좌절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기도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것 같이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일상인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들과 가까이 하시고 대화하시며 또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이것 중 단 한 가지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삶이겠죠. 그 옛날 루터는 기도에 대하여 재화공이 신을 만들고 재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에는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본다면 그 누구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했던 기도자 모세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갈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주석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을 24시간 동안 입술을 움직여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겠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에서의 인물은 바로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바로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그때의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강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가짐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시면 이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은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즉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의 뜻을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동행의 기도생활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어 축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그 대표로 10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리고 10편 100편 4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감사의 대가를 바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줬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과연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린 나이의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직 철이 없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받기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감사들도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음으로써의 반응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매 순간 감사를 일상화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쉽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는 수용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딥앤와이드인 것이죠. 그 옛날 요번 계속되는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삶 자체에 이미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번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이 고백은 이미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에 이미 감사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누구나 다 쉽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나 평탄할 때나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 또는 평강이란 능력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얘기하며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아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는 신앙을 향한 부름의 역할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유일한 신앙적 응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 은혜 덕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서신의 내용에서 우리는 도둑같이 올 그날을 대비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이며 지금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 또는 주인 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여유를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